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은 유연성님과 김지원님의 사주적인 조합 분석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지적인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연예인으로서 매우 좋은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분석해 보시겠습니다. 유연성님은 사주에서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함께 모여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하나 있고, 합이 되어서 정이 많은 분이 되었습니다. 섹시함과 강함을 동시에 의미하는 글자 조합이 한 세트 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좋은 조건입니다. 김지원님은 사주에서 큰 산입니다. 큰 산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어디서나 구심점이 되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주에 충돌이 하나 있어서 살짝 예민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강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의미하는 글자 조합이 두 세트 있습니다. 액션에도 어울리는 섹시함도 부여함으로 연예인으로서 좋은 조건이 되어주는 특징입니다. 두 분의 세부적인 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연성님은 오른쪽에 자신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글자가 있어서 협조자도 되고 경쟁자도 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에너지가 있어서 각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연성님은 똑똑한 형제자매가 있어서 인풋에너지 즉 어머님이 양쪽을 모두 서포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풋에너지는 지식과 정보의 유입이므로 유연성님도 형제자매도 모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운데에는 재물과 여자를 의미하는 글자가 강력합니다. 양쪽에서 모두 좋아하는 요소가 되므로 유연성님은 항상 여자, 재물, 좋은 결과를 놓고 누군가와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연성님 자신에게 있는 글자 조합이므로 유연성님은 매우 멋진 여자분과 결혼하실 것이고 재물도 많으실 것입니다. 재물을 의미하는 글자는 아버지에도 해당되는데 아버지가 매우 똑똑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왼쪽 유연성님 쪽으로는 구름이 있는데 오른쪽 형제자매 쪽으로는 합이 있습니다. 합되고 구름이 끈 글자들이 모두 부모님에 해당되므로 아마도 유연성님의 활동에 대하여 부모님이 조금 반대하셨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유연성님은 전체적으로 인풋에너지 즉 교육, 학문 등과 관련된 에너지가 강하고 재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강하심으로 교육사업가의 모습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매우 매우 노력하는 배우입니다. 김지원님은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의 기운이 강력합니다. 자긍심이 강하고 추진력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하나 있어서 심리적으로 고요한 분은 아니지만 매우 섬세한 연기활동에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과 재물, 재물로 즉 나의 예술적인 활동이 좋은 결과를 맺는 구조로서 연예인과 사업가로서 매우 매우 좋은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에 상대는 글자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되긴 합니다. 두 분은 사주구조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유현석님은 이를 학문적인 방법으로 얻고자 하고 김지원님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으로 얻고자 한다는 점이 살짝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사주적인 주화 점수는 85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시고 행복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해주명님 오시면 더 자세히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